어? 저 우리 차 같은데? 윤지 우리 차 같다. 야 너 왜 말을 안 해? 한강공원, 한강공원. 왜 한강공원에 가 있어? 저 그냥 타자. 양세찬! 누구야? 어? 재석이 형! 양세찬! 어? 재석이 형! 형! 재석이 형! 빨리 와! 뭐야? 어디 가고 있어? 아 저 광세찬이 제가 핸드폰 훔쳐가서 저 지금 낙오됐어요. 빨리 와. 어디 형 팀? 빨리 와. 형 팀이에요? 그래. 아 진짜로? 너 찾아가자 빨리 와. 아 진짜로? 너 전화가 없어가지고. 나 전화기 광세찬이. 야 진짜 다행이다. 어휴. 나 어디로 가는데 우리. 이리 와 빨리 타. 누구야? 전화기 왜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. 어? 아 진짜였어? 그래. 아니 자 뒤에 타. 아 이거 한참을 찾았네. 아 수호 씨. 어 빨리 와. 아 진짜요. 안녕하세요. 아 야 야. 아 나 지금 내꺼야. 핸드폰을 광세찬이 훔쳐갔어. 아니 이광서 걔는 왜 그러는 거야. 형 가세지니 진짜로? 그래. 아 진짜. 야 너 그래서 전화기 없어갖고 한참을 찾았잖아. 형 저 지금. 자 이제. 아 이제 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가자. 아 됐어요 진짜. 그래. 너랑 나랑 감소라 씨랑. 아니 자기가. 어. 소라 씨도 안 믿으면서 무조건 자기는 강소라 씨 팀이래요. 거저분이 갑자기 내 핸드폰을 갖고. 어. 소라 씨 만나러 갔어요. 어디야. 와. 형 여기 지금. 6번 여의도 공원 6번 출구에요 형.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저 KBS 본관 쪽에 있는데. 본관 쪽이야 빨리 갖고 와. 빨리 와. 형 어쩌다 뺏기신 거예요. 원래 전화통화. 소라 씨는 전화통화 하다가 갑자기. 갖고 오잖아. 내리쬐어. 근데 잠깐만요 형. 왜. 아니 지금 소라 씨 우리 팀이 됐잖아요. 봐봐. 그럼 이제 장소로 가야 되잖아. 아니 전화기를 가져가야지 이 전화기를. 계속 이걸로 연락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. 아니 연락할 필요가 벌써 3명 같았는데. 아니 그럼 그런데. 형 잠깐만. 아 잠시만요. 형 난 여기 팀 아니지. 형 난 여기 팀 아니지. 천시번만. 형 난 여기 팀 아니지. 형 난 여기 팀 아니지. 형 난 여기 팀 아니지. 형 나와 나와 나와. 이 나무는. 야 나와 Schüler. 야 강순아 와 C. 야 이 형이. 야 강순야. 왜. 얘 끝나Spvous힐 then. 야 니 처음에 탁 analystsian. 아니 저거 진짜 아 아 이거 갔어야 되는데 네 어디세요? 석진이 형! 석진이 형! 누구야? 빨리 와! 어디야 어디?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빨리 너야? 그래! 아니야 나 지금 안재웅이 형 아니야 아니 여기 재웅이 형 아니야 아 진짜로? 형 한참 찼잖아 여기 그래 빨리 타 나 재웅이 왔어 뒤에 빨리 가야 가면 돼 재웅이 왔어 재웅이 형 팀 아니야? 야 재웅이 만나야 돼 재웅이는 형 아니야 소라랑 나랑 형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진짜로? 그래 야 재웅이 그럼 연락은 안 해 왜 아 정신없어 아 나 여기 아닌 거 같아 아 맞다 여기 아닌 거 같아 일단 가 나 여기 아니잖아 나 진짜 벨트 해 아니 왜 이렇게 같은 팀인데 반가워 안 해? 아니 왜 이렇게 같은 팀인데 반가워 안 해? 아니 저기 아니 수라 씨 아니잖아 나 같은 팀인데 왜 이렇게 반가워 안 해? 나 아니잖아 아니 아니 같은 팀인데 왜 이렇게 안 반가워 해? 키워마 아니 티 나잖아 강수라 씨 비켜 여기 안 티가 나는데 강수라 씨가 거짓말을 못 하네 아니 진짜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